기타 아까 이런네 지카프리오 리카프리오 미카프리오 디카프리오 지카프리오 지카프리오 얘기해주세요 뭐라고 들었어요? 지카프리오 이런식이구나 아비한테 물어봐! 저 원래 리랑 디 발음이 좀 어색해요. 한국어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. 아니 그러니까 한국어를 지금 100% 완성하진 못했습니다. 사실 영어긴 해, 디카플류도. 사실 영어긴 해, 디카플류도. 아... 어? 누구인지 아실까요? 아니... 뭐요? BTS인지는 안... BTS가 BTS인지는 안... 아, 왜요? TV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편의를 안 하네, 그냥 BTS라고 그랬어. 아, 그렇죠. 일본에서 인기 너무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일본에 인기 많은 집도 어떻게 갔어요? 제가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. 아, 정말요? 출장으로만 해가지고. 네. 얼마 전에 온 사탄에서 하신 것 같은데, 몇 달 전에. 아, 네. 몇 달 전에 줄 수 있는 거 보고 뭐 하냐고 하니까 방탄소년단 기다린다고 줄 수 있는 거 보고. 아, 그걸 보셨어요. 아, 진짜 여러 가지. 이 모든 게 3분만 우리가 빨리 왔으면 편안하게 앉아서. 치우기 전에 앉아. 아, 제가 방탄소년단 노래를 피 땀 눈물이 떠요. 아, 맞아요. 그거 너무 좋아해요. 그거만 좋아해요, 저는. 그래서 계속 차에서도 그거만 들려듣거든요. 아, 진짜요? 왠지 그거 들으면 막 너무 막. 아, 너무 막. 옆에 진짜 눈물. 아, 너무 너무. 봄내라고. 나 투데이. 아, 봄내되죠? 여기. 와, 투데이. 여기. 눈꽃이, 떨어져요. 더 조금씩, 멀어져요. 먹고 싶다. 아. 어, 진짜 되뇨 먹고 싶다. 감사합니다. 저녁을 해줘야지 조명을 해줘야지 남탄인데 그렇지 우리가 볼펜이 형이 확납니다 이 전기를 우리가 찍고 조명이 뭐가 중요합니까? 후광이 비치는데 비치다 저는 뭐 친구 없습니까? 저는 저는 아 잠시만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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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? 뭐지? 왜요? 뭐지? 어? 뭐지? 어? 뭐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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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는 게 더 내가 보여줄래? 번호 번호야 ㅋㅋㅋㅋ ㅋㅋㅋㅋ 오! 까르노나라 라즈모나라 까르노나라 까르노나라 라즈모라라 라즈모라라 라 지 모 클라우라 타 타 타